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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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감하니 남해웅왕 우연 득병하여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라 이때 용왕 꿈에 실력 나타나 토끼간이 제약이라 일러주니 이 말들은 용왕 별주부에게 명하기를 토끼를 잡아오더라 이 말들은 별주부 말하기를 난감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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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이 어디요 육지가 어디요 토끼가 누구요 어찌 생겼소 그놈의 가늘 어찌 구한단 말이요 난나나나나나나 난감하네 돈 실소 병의 실소 벼슬도 실소 세상에 나가긴 더욱더 실소 어찌 저만 세상 간단 말이요 아이고 불쌍해 신세야 난감하네 아이고 도선생 정말 반갑소 나는 용궁 쏘온 별주부이요 용왕님께서 큰 상 주신다 허니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용궁갑시다 거기엔 산의 집이 넘쳐나고 건물은 모두 황금으로 지었고 게다가 폐슬까지 하실 것이니 나와 용궁가사 부기영화 안누집시다 난감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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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해영아 운양둑병하여 우리 약을 써도 계약이 무려하니 이에 별주부에게 콕대관을 구하라 허니 이 말들은 별주부말 허니르 난감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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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하니